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뻔뻔한 세상, 행복한 세상, 조옥성 박사 TV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옥성 박사님은 그동안 여수시체육회 사무국장과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술조를 비롯하여 행복특강 등 우리 지역의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 전도사로서 활약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를 선사하기 위해 유튜브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많은 분들이 뻔뻔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통해 위로받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미래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조옥성 박사 TV에 함옥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옥성 박사 TV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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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